다시 가세요. 자, 걸으세요. 제자리 복귀. 찡찡하게.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. 자, 걸으세요. 하나, 둘, 걸으세요. 자, 걸으면서 박수 좀 치실거에요. 하나, 둘. 이렇게 손하고 다를 많이 움직여주시면 시작해 보세요. 스물, 셋, 셋, 하나, 둘, 셋, 셋. 하나, 어깨. 돌리고. 앞으로. 하나, 둘, 셋. 다시 한 번 박수. 아, 이거. 여러분들 왜 이렇게 화면이 나지 않았어? 진짜 이러고. 조심하세요. 걸으세요. 적당하게 다녀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죠. 잘하셨습니다. 자, 넘으세요. 아, 둘, 셋. 그렇죠. 자, 여기까지 넘겨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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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. 박수. 맞으세요. 자, 넘겨주세요. 기도해주죠. 자, 또 넘겨주세요. 글씨 다 나오게. 자, 이게. 이게 뭐냐면. 우리가 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.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. 건강한 뇌가 만들어져야 하고. 숨도 나오는 거니까. 온몸 움직여주신 거예요. 근데. 좀 움직이고 걸어두니. 몸에 땀이 좀 나세요? 안 나세요? 나셨죠? 나셨죠? 그러면 춥다고 옷을 챙겨있지 마시고. 옷을 벗으신 다음에. 저하고 같이 이제. 한 번. 손을 자극히 보실 건데요. 제가 우리가 어르신들이. 얼마나 목소리가 어려웠을까 들어보고 싶어요. 제가. 머리 하면서 손꼽받으로 두드릴 거예요.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. 튼튼하실 거예요. 한 번 해볼게요. 머리. 튼튼. 머리. 튼튼. 아니. 일하는 일하는 소리가 좀 큰데. 일하는 일하는 소리가 잘 안 나네. 오케이.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머리. 튼튼. 머리. 튼튼. 아니. 근데. 튼튼하셨는데. 이거 그렇게. 이거 안 하면. 제가 마치 끝낼 것처럼. 얼굴이 전부. 튼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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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하면. 어르신들. 따라해주세요. 웃는 얼굴에. 웃는 얼굴에. 웃는 얼굴에. 침 못 뺏는다. 튼튼. 옛말 하나도 안 쓰잖아요. 어르신들. 이왕이면. 그리고 여기 길거리 지나가다가. 선사님이나 장모님이. 얼굴 찌그리고 가면. 나는 얼굴 찌그러지잖아요. 그쵸.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다 같이. 머리. 튼튼. 머리. 튼튼. 머리. 튼튼. 머리. 튼튼. 오늘은. 손가락 내리. 마디끼리 부르시면서. 뭔가 써있어요. 신장이에요. 같이 가실게요. 시작. 신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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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까워바, 벌써 이동하겠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과 싸운게 못하잖아 왜 싸우느냐 근데 이렇게 싸움치시키고 진짜 싸움하니까 손과 다리를 깎어 쳐다보면서 박수 한번 어서주세요 아유, 희망이가 박수 안 주지 말고 잘하셨네요 우리가요 다른거 다 똑같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마 이러신분들이 있을꺼에요 니들이 내 이게 생각하러?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때까지 살아나는데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백번이다 아니잖아 근데 어르신들 그 안에 다 일어나오면 다 똑같애 그쵸? 내용만 다르지 이 여자나 이 여자나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그래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래 나 애웠다 다 고생했다 따로 말하자 이거보다는 서로서로 애쓰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더라도 수고하셨다는 것을 격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? 네 자 이제 그만해도 손바닥 손바닥 여기를 많이 두드리시켜주면 수립이 푹 올라와요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나서 손바닥을 두드리시면 더 잘해야되요 가만히